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은 Orbit 다운로드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설치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Orbit 다운로드가 컴퓨터 키면 이제부터 여기 오른쪽에 나올거에요. 만일 없으면은 자동으로 숨겨져 있는게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이 중에서 없잖아요. 그러면은 실행을 시켜요. 없으면은 있으면 됐고 그리고 실행시킨 다음에 이거는 원래 자동으로 떠도 꼭 따로 해줘야 하는건데요. 그래플러스 플러스를 실행시키세요. 이게 좀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는거에요. 일단 시험해보면 부키만 되더라구요. 갈피아는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그래플러스 플러스를 띄운 다음에 꼭 띄운 다음에 열시고 부키.co.kr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뜨죠. 병원하러 가서 아무거나 하나 다운로드 받아요. David, David과 Goliath를 보죠. 그럼 이게 이제 로딩이 됩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로딩이 다 됐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엔드부터 나올 뻔이네요. 뭐 그건 상관은 없어요. 일단 로딩이 다 되면은 그 사이에 그래플러스 플러스를 보시면은 그 사이에 다운로드 된 비디오 비슷한 파일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getany.swf가 그 파일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누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확인 창이 뜹니다. 그리고 이름이 다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David and Goliath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는 곰플레이어로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complete 창에 보시면은 이게 뜨고 그리고 열면은 이렇게 David and Goliath이 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식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곰플레이어가 없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그 링크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